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거래사례 비용법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484페이지에 있는 공시가 기준법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그 위에 보면 실질임료, 순임료, 지불임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인용이 된 것은 임료관계에서는 거의 출제에 대한 빈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적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방법에서 구한 임료가 전부 실질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임료라는 것은 총임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산법에서 기초가액이 있죠 기대이유를 곱하고 필요재경비를 가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적산임료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유를 곱하면 나오는 게 순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순임료 플러스 필요재경비죠 그래서 이 적산임료가 이게 실질임료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임료는 총임료 그러니까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재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도 순임료 플러스 필요재경비를 합하게 되면 그게 비준임료인데 걔가 역시 실질임료라고 보시면 총임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순임료 플러스 필요재경비 하면 수익임료 나오는데 전부 다 실질임료다 그러니까 전부 총임료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임료라는 거는 실질임료에다가 필요재경비를 공제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불임료는 각 지불기간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선불적 성격인 일시금의 상가객이라고 해놨죠 선불적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 같은 걸 맺힐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경과했을 때 상가객이 있고 그 다음에 미상가객의 운용액과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의 운용액을 얘기를 했을 때 예금적 성격에 대한 거는 이게 뭐 얘기하냐면 보증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불적 성격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글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아마 제주도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연세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임대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개월이고 12개월인데 12개월에 만약에 1200을 주기로 했어요 현재 만약에 6월달이라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가객이 된 거죠 나머지가 미상가객이 있죠 그럼 나머지 600만원도 운용을 하면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게 선불적 성격의 미상가객의 운용이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경과한 거는 이미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정도로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4페이지에 가면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이 공시가 기준법은요 원래는 이게 토지 가치를 구하는 게 이론적으로 존재했는데 법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토지 가치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토지 가치를 구할 때 공시가 기준법을 쓰라고 했다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 방식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공시가 기준법이 있죠 얘네 둘이 번갈아 하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에 대한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비교 표준지 있죠 비교 표준지에서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이 있죠 근데 여기는 사정보정 작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표준지로 이미 선정이 될 때 사정보정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정보정이 없고요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비교과가 마찬가지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반영하는 거는 시점 수정과 개별 요인이죠 이거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구하는 요령이 485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을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토지 가치는 공시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200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시점 수정을 할 때요 여기도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A, C, B,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 5% 그러면 5%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사례가 되겠죠 여기가 표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상 토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비중은 둘 다 100을 주는 거예요 근데 5% 상승했다고 명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105하면 된다는 얘기죠 100분의 105하면 1.05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해주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 요인인데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따져봤더니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가 열세야 돼요 그러면 가로 조건이 5%가 열세야다 그러면 100에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하다고 또 해놨어요 20%가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20하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명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죠 1.05 곱하기 그 다음에 0.9 얘는 1이니까 실상을 할 게 없죠 예 그러면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수치를 예 여기 200만 원에다가 곱하시게 되면은 239만 4천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요령만 할 이거 조정하는 요령만 알면은 얘도 계산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야 저거를 너나 쉽지 우리는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이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한 거는 처음에 들으셨을 때하고 두 번째 반복해서 들을 때하고 세 번째 들을 때하고 틀려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지고 예 귀가 조금씩 열린다는 생각도 이제 느끼게 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486페이지에 가면 이제 수익 방식이죠 예 수익 방식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되어있죠 예 요 수익환원법에 대한 의의가 예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용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있죠 요게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요 보유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건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수익가격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가격 구하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이거는 순수익이 있죠 요건 순영업소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를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때 요 순수익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발생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다른 말로는 직접 환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환원이유를 가지고 이 수익을 할인해서 이 가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상에서 순수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 그래놓고 가로열고 순영업소득이라고 명시한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순수익 있죠 의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연간 수익이에요 1년 동안 발생한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순수익이 성립하게 한 요건이 있는데요 요건은 일단은 거기 첫 번째 보면은 통상의 이용능력과 이용방법에서 산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얘가 무슨 상태에 되냐면 이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최유의 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해고요 안전하고 확실해 된다는 얘기는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수익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익이 수익하고 수익 가격은 비례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을 너무 과대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수익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 된다는 얘기는 소멸성 이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일종의 초과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경쟁 부동산이 들어오면 초과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이익은 경쟁에서 소멸된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에서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거는 자주 이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다만 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왜 투자론에 가게 되면 가유순전후 이런 거 기억하시죠 계산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물어봐요 가능 총소득에서 유효 총소득 빼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지만 환원율을 대입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이런 개념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수익 방식에서는 환원율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환원율이라는 건 소득을 가치로 전환해 주는 이율이 환원율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원율이라는 건 구할 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환원율은 그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고요 순수익이 만약에 1억이라고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10% 나오잖아요 10억이 10%면 1억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환원율이고요 이 환원율의 구성은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본회수율은요 이건 상각률 개념이에요 이거는 상각 자산에게만 이것까지 구해서 수익가익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본수익률이 자본시장의 이자율과 성격은 같지만 부동산이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도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수익률이 요구수익률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같은 자산을 가치를 구할 때는 그냥 자본수익률만 대입해서 그런데 건물은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니까 걔는 상각률까지 감안해서 환원율을 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서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자본회수율로 돼 있을 때 이거 가로놓기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밑에 가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 방법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고 돼 있고요 요소구성법, 합성법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드법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중에 실상시험상에서 활용이 된 것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추출법은요 시장에 대상 부동산하고 유사한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라 뭐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요 조성법에서는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지고 조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률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하락시키는 요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순수이율은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가지고 정하는데 이거는 평가상화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고 보고 예전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조성법을 기초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삭제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결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목이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수익률 따로 구하고 건물 수익률 따로 구해서 얘를 가중평균하면 이 부동산 전체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제목이 금융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하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틀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요구 수익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가중평균에서 전체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게 투자결합법의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사고로 한 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산으로 또 반영하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에르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에르드법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투자결합법을 비판 또는 수정해서 나온 방법이 에르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르드법은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환원율을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하고 에르드법의 사고는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이 수익률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먼저 애초에 내가 투자한 돈이 있다는 얘기죠 지분 투자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내가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은행에 또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내가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수익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투자할 때는 10억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11억에 팔아서 1억에 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익률을 선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에르드법의 사고예요 그런데 에르드법에서는 이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산정해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얘기는 세금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세전 현금 수지 다음에 영업소득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르드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분 투자자의 입장의 기준에서 수익률을 산정했고 세전을 기준으로 하니까 소득세율이라든가 세금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론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제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부채감당법은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나한테 빌려가는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산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감당법이라는 건요 부채감당률을 이용을 해요 부채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이제 저당 상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환원 이유를 구할 수 있다 예전에 계산 문제로도 한번 출제를 했고요 지문에서 투자를 해서 활용한 적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 대, 상 우리 이제 예전에 부대 가게 되면 상수, 상사 이렇게 했을 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서 이거 곱해서 환원 이유를 구하는 것이 부채감당법이라고 보시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게 풀이해서 계산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게 되고요 저당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유효권들이죠 예 그래서 부채감당법에 대한 것만 예 저당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89페이지에 가시면 환원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환원방법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회수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본 회수율을 구한다는 얘기는 상각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원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 예상에서는 한 번 인용이 됐어요 예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를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환원이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환원방법이라고 있죠 환원방법은 좀 아까 우리가 이 순수익을요 이 환원이율로 이 환원에서 우리가 구할 때 환원이율은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구할 때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가치가 1억이고요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본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1억에 10%면 천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천만원에 이 천만원을 기초로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했을 때 환원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토지는 천만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할인률을 그냥 자본수익률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건물과 결합이 됐을 때는 틀리다는 얘기죠 건물과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가 1억이고요 건물이 만약에 3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런데 건물의 수명이 몇 년이냐면 50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3억인데 문제는 5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 건물의 가치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50년의 기간 동안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토지는 감가상각률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얘도 자본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억이 10%면 3천이잖아요 그럼 3천의 수익을 올릴 때 이 건물의 가치가 그대로 존재하냐면 그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상각률은요 n분의 1을 써요 그러니까 잔전 내용료수분의 1이에요 그러면 50분의 1을 하게 되면 얘가 2%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얘는 내년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3억의 2%인 600만 원씩 가치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원율을 반영을 할 때 자본수익률 10% 있죠 이거에다가 자본의 수익률 2% 이렇게 반영해서 수익가액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시면 489페이지의 직접법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박스의 수익을 보면 수익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자본수익률로만 할인해 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선법이라고 해놨죠 이건 주로 건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자본수익률 플러스 삼각률이라고 해놓은 거죠 이게 n분의 1로 구한다는 거죠 잔전경제적능수익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상환기금법에 대한 건 주로 광산 연금법에 대한 것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적용하는 개념인데 참고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익환원법의 장단점이라고 했을 때요 얘가 어쨌든 간에 이론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이게 부동산 가치 산정할 때는 가장 부합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교육용이나 공공공익의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들이 있죠 수익성이 없는 애들은 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신구 건물의 차이를 구별을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방법은 수익성에만 기초하기 때문에요 여기 만약에 신축이 있고요 중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신축에서 임대 수익이 5천 나오고요 여기도 임대 수익이 5천이 나와요 그러면 수익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도 같다고 보는 사고예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신축이 더 높게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 방식의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고요 거기 있는 내용상에서는 수익환원법의 어떤 계산이나 이게 원래는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이거 말고도 우리 거기 박스에 보시면 조소득 또는 총소득승수법, 직접환원법, 저당지문환원법, 할인연금수지분석법 할인연금수지분석법 들어보셨죠? 투자론에서 그래서 투자기법이 평가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평가에 특히 수익 방식에 와서 제가 하는 용어가 잘 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부채감당법일 때 부채감당률 그랬을 때 이렇게만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제 풀이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의 용어가 조금씩 연결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당지문환원법이라는 게 491페이지 상단 박스에 있는 그게 에르드법이에요 그러니까 환원대상 소득이 뭐냐에 따라 쓰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시대순으로 개발돼서 내려온 방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갔을 때요 492페이지 상단에 가면 잔여법이라고 있어요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이 있는데 토지 잔여법의 성격은 뭐냐면요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물은 얼마인지 아는데 토지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게 토지 잔여법이에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의 가치에서 건물 가치 빼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반대로 건물 잔여법은요 토지 가치는 얼마인지 아는데요 건물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건물 잔여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상에서는 토지 잔여법을 반영해서 계산하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2004년도에 한 번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은 없으니까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분석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려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거기 3방식의 적용 대상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명시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장점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93페이지에 가면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용어에서도 꾸준히 출제가 돼요 얘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방식에서 원가법을 적용해서 적산가격 못 구해도 돼요 수익가격 못 구해도 되는데 여기 용어에서 나오는 건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가치 있죠? 시장가치도 출제했고요 뒤에 나와 있는 2번의 기준시점 4번의 가치형 성료인이 있죠? 얘들도 다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법 다 들어가 있죠?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 임대, 이게 아까 그 3방식 안에 방법 안에 다 있는 게 여기 있는 용어가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495쪽의 하단에 가면 13번의 인근 지역 나와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동일 수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별표하고 틀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496쪽에 가면 물건별 평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이 된 거예요 얘도 꾸준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시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건별 평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